네 계속해서 30페이지 38페이지 대랭이 대랭이 볼 건데요 대리인이 계약을 맺을 때 그거를 대리 행위로서 했어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인 거잖아요 이제 그 대리행위가 뭐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현명주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현명주의에서 현명이라는 게 본인의 이름, 이름명자예요 이름을 내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에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꼭 이것을 본인 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갑의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싸이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꼭 이렇게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본인 갑 이렇게 써도 주의 사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 사는 것이구나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을 자기름만 썼어도 예를 들면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했어 그러면 현명이 된 거죠 이게 분류식행위이기 때문에 딱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명하지 않았을 때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우리 봐보세요 상대방 병이 지금 을하고 계약을 맺으니까 을하고 계약을 맺는 것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책임져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본다는 간주예요 간주 간주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때 착오로 깜빡 잊고 현명 안 했으니 나 취소할 거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착오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상대방 병이 그게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상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리행위가 있는데 그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다 이런 경우를 봐보자고요 그런데 하자를 누구를 표준화해서 판단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대리행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을 표준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인을 표준화할 때가 있는데 본인이 알고 지시했을 때와 공박이 그렇다 이렇게 말한다 지시 공박은 본인을 표준화한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담보책임 문제 되는 케이스를 봐보세요 매도인하고 여기서 매도인이 병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인 매수인이 갑인데 이게 X물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X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담보책임을 물으려면 원래 물건의 하자에서는 매수인 선이 무과실해야 되죠 선이 무과실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매수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냈어 대리인을 그때 가사도우미로 보냈죠 대리인 의리를 한테 시켰는데 을이 그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과실 없이 샀어 그러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때는 대리인이 표준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대리는 몰랐는데 이 본인 갑이 본인 갑이 알고 시킨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 하자 있는 물건을 싸게 파는 집을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야 거기 가서 좀 사다 주세요 라고 시켰대 그랬는데 대리는 내 일 아니니까 그냥 가서 사온 거라니까 모르고 사왔어 그랬을 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법조문이 이렇게 해서났죠 그때 대리인이 몰랐다는 거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이 지시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지난주에 궁금한 불공정한 범죄행이 있었죠 불공정한 범죄행에서 우리 피해자에게 공박경설 무경험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자가 있는 걸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대리인 그래서 경무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경무대 경무대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공박만큼은 누구를 표준하겠다고 본인을 표준하겠다 사실 그건 법조문에도 없는데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판례가 판례가 그래서 이걸 또 물어본다고 됐죠 그래서 지시공박은 본인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됐죠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이중매매 계약 맺었을 때 그 이중매매 적극하담이 있을 때 무효가 됐죠 근데 적극하담일 때 무효인데 제2매수인 직접 적극하담에서 계약을 맺었으면 당연히 무효죠 근데 대리인을 보냈더니 대리인이 적극하담한 이중매매 계약을 맺었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적극하담이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랬어 무효다 류효다 무효다 하는 거죠 왜? 아니 대리인을 표준한다니까 대리인 사고치면 어쨌거나 본인이 시켰으면 아니 그 내가 시킨 사람이 누가 사고쳤으면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하담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안 시켰어도 본인이 몰랐어도 류효라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 봐보세요 을 병 갑 있는데 하다가 있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봐보세요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런데 본인을 사기나 강박해서는 취소권이 안 챙긴다니까요 근데 이 사기 강박을 상대방이 하는데 누구를 사기 강박했을 때 대리를 사기 강박했을 때 한마디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 취소권이 생긴다고 근데 그 취소권이 누구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생긴다니까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됐죠? 본인에게 생긴다 다만 그러니까 대리는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한다니까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취해서 처분할 수 없다고 이해 됐죠? 요런 얘기인 거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공부한 거 만약에 을이 병을 사기 강박했어 요거는 여기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 우리 사기 강박해서 공부한 얘기라고 이때는 이제 여기에 취소권이 생기겠죠 취소권이 생기는데 이때 상대방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안 따진다고 왜?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니까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아니라고 됐죠? 이 둘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야 한 통속이야 그러니까 바로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해 됐죠? 그거를 우리 거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우리 어 강요 노트에 다 써놓은 거죠 은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리 내 능력인데 대리 내 능력 대리는 우리 이제 법조문에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 말이 행위 능력자를 써라 이 말이 아니고 나중에 제한 능력자를 쓰고 그걸 핑계로 대리 행위 취소하면 안 돼 이 말인 것이다 만약에 이걸 제한 능력자를 써서 행위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애들이 공부할 틈이 없다니까요 이 계약 매질 때 일단 애들 심부름 보내서 괜찮으면 내버려 두고 안 괜찮으면 취소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제한 능력자 예를 들면 미성년자를 썼어 그럼 미성년자 판단력을 네가 믿고 썼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핑계 대지마 이 말이라고 위임 계약을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별개 문제고 그 얘기다 근데 이 말하고 아까 우리 봐보세요 우리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 소멸 했잖아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됐죠 근데 이거는 다르다니까 성년 후견이 개시돼서 그분이 지금 이 침해 상태예요 피성년 후견이냐 그래도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쓰는 건 여기 종문에 의하면 상관없어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근데 이제 이랬을 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원래 멀쩡한 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요즘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성년 후견이 개시되대 그러면 자동으로 대리권 소멸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말이라고 충돌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셨죠? 네 이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를 잠깐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현명주인데 현명은 현명 이름을 내걸고 하는 거라고 대리의사를 표시하는 거라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통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즉 대리권 남용이 있어도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해 됐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사인하는 게 일반적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갑을 이렇게 썼어도 어쨌거나 현명이 됐으면 된 거야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민법은 분류식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아셨죠? 그래서 현명이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생기는 건데 현명이 안 됐어 그러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본다 본다를 간주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의지해버려 그러니까 야 내가 그 착오로 현명 못 했으니까 취소할 거야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런데 상대방이 그게 대리행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할 수 있었어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의 하자와 관련해서 이 대리행의 하자는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예배적으로 본인 이렇게 되는데 지시공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원칙적인 거 아까 손 이야기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해? 대리인 적극하담도 대리인이 적극하담했으면 무효이야 그 다음에 사기강박도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했어야 돼 불공정에 의해서 경무되어야 그랬잖아요 이게 원칙이라니까 공박만 본인이라고 이걸 우리 판례가 말한 거야 됐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제한능력자를 수고한 수고는 당신 마음인데 나중에 그걸 핑계로 대리행위를 취소하면 못해 이런 뜻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대리의 효과는 모두 직접 모두 다이렉트로 본인에게 생겨 이건 외울 게 아니에요 외울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야 하여간 계약과 관련한 효과는 다 누구한테 생겨? 본인한테 생겨 이거 외울 일이 아니라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로 가보겠습니다 복대리인데 여기는 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갑이 본인인데 대리인 을이 이렇게 있어요 대리인을 보통은 이렇게 상대방 병과 대리행위를 하고 효과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또 대리인을 선임을 했대 정을 복대리인 이렇게 말한다고 그 대리인에서 복자가 다시 복자예요 대리인이 다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만약에 본인이 여러 사람을 뒀으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각자 대리 원칙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상대방 무하고 대리행위를 하면 이때 효과가 본인과 이 상대방 사이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봐보세요 여기에 대리의 산명관계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인정해주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복대리인도 똑같이 이 대리인과 똑같은 입장이다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면 본인의 대리인이었으면 이렇게 효과가 생긴다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하나예요 본인과 본인과 이 복대리인 사이도 산명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아예 이 관계가 있는 것을 만들어줘버려요 그래서 이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라고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기초적 내부관계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도 있는 것으로 의제를 해줘버려요 그래서 이 산명관계를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복대리인 봐보시면 복대리인은 누구냐 이거요 이 사람이 누구냐 대리인이 선임을 한 거예요 대리인 선임한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선임을 하니까 이게 본인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죠 본인이 아니야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리행위가 아닌 거예요 지금 복임행이라고 하지 이걸 대리행위라고 하지 않는다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은 대리행위가 아니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이 사람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야 본인의 대리인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본인의 대리인인데 이 사람은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대리인이 이미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대리인이 복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잖아요 임의로 준 거예요 임의로 법정 대리인일지라도 복대리인은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임의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어쨌거나 이 대리인이 선임을 했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또 이 대리권에 의존하는 관계에 있어 대리권에 의존하는 관계에 있어 이 말은 뭐냐 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어야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있는 것이다 소멸해버리면 소멸해버린다 됐죠? 그러니까 복대리인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리권이 소멸하면 안 돼 대리권 소멸하면 안 돼 또 한 가지 더 이 범위 면에서도 봐보세요 이 대리인의 대리권과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역전이 되면 안 돼 부등호 관계를 잘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받았는데 만약에 팩스로 전달이 됐다고 보자고요 팩스로 석장, A 대리권, B 대리권, C 대리권 그걸 복사해서 주는 거야 복대리인한테 근데 석장을 다 복사해 줬으면 같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해줬어 여기는 하나 세 개가 있지만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됐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없는 걸 복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랬죠? 이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다가 대리인의 이름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리인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문제 있는데요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그래요 복임권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쓰면 또 책임 문제가 있게 되죠 책임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복임권과 관련해서 저 대리인이 이미 대리인이에요 가비일한테 내 일 좀 해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대리권을 또 줘요 그래서 걔가 실제로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럴 거면 사실 이제 이 복대리인이 더 싸다니까요? 비싼 사람은 돈 많이 주고 일을 시켰다니까 돈 내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돈도 다 밑에서 오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 승부를 낼 때는 된다고 승부를 낼 때 그래서 이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 요즘 막 부득이한 사유가 너무 많이 생겨 그런데 이제 사람을 쓰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일단 이런 거요 선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 잘하는지 감독을 해야 돼 그래서 감독 책임을 지는데 이게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민법에서 특별히 무과실 얘기를 하지 않으면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의리 복대리를 선임하려고 했더니 본인 갑이 야 저 정으로 선임을 해라 라고 본인이 지명을 해줬어 본인의 지명이 있었어 이렇게 되면 이때는 책임을 좀 더 감경시켜주는 게 맞죠 아니 뭐 위에서 그렇게 시키는데 뭐 그죠 위에서 시키는데 할 수 있는 거지 책임이 좀 더 완화지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에요 부적임 또 불성실 이러면 본인에게 알려야죠 본인에게 통질하거나 어쨌거나 그래도 내가 선임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를 수도 있어 해임할 수도 있는데 그걸 뭐 했을 때만 태만이 했을 때만 책임진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 안죠 그래서 본인의 지명이 있을 때는 책임을 감경시켜준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저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인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되면 법정 대리인이요 의리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지금 갑이 뭐예요 제한능력자라는 거죠 미성년자라고 생각해보죠 그 집 애야 엄마 아빠가 계약을 맺을 건데 엄마 아빠가 그쪽 잘 몰라 그랬을 때 다른 사람 전문가한테 일을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복임권 있다고 봐야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언제나 엄마 친구는 다 이모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 야 너 그 이모 알잖아 그 이모한테 내가 엄마가 좀 부탁했거든 그런데 애한테 승낙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걔가 뭘 안다고 승낙을 해줘 얘기는 해줄 수 있지 그런데 승낙받을 일은 아니죠 언제나 그런데 언제나가 되면 무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냥 애한테는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책임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 되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없어도 책임진다 없어도 책임진다 이런 뜻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득이한 사이로 선임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서 부득이할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승낙 부득이한 경우는 이때 선임감독 책임으로 갔죠 그래서 이때도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 이렇게 말을 한다 네 이렇게 좀 봐 두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 ppt로 잠깐 정리해 보고 갈게요 여기도 여기도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거다 누구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이 아니야 본인의 이름으로 하면 이게 대리행위예요 대리행위가 아닌 거라는 거죠 됐죠?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야 본인의 대리인인데 그 사람은 언제나 뭐라고요? 이미 대리인이다 그래서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일지라도 복대리는 이미 대리인이다 복임행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 이렇게 말해요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이건 대리권 수여행위죠 수권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임권과 책임에서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승부를 낼 때만 있어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그 다음에 이때 선임감독 책임을 지는 거죠 과실이 있을 때 근데 본인의 지명이 있으면 책임을 감경시켜준다니까요 아까 웃돌 때 책임진다 그랬죠 그 사람이 부적임 불성실일 때는 본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내가 해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했을 때만 태만이 했을 때만 책임진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근데 이제 법정 대리는 언제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다 근데 부득이에서 선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인의 지비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어쨌거나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대리인이 선임을 했으니까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죠 그리고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해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는 건 대리권이 있어야 복대리권도 있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범위 면에서도 이게 대리권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이 있고 복대리권이 있을 때 대리권인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죠 같을 수는 있어도 다 복사해주면 석장을 다 복사해줬으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대리인이 있으려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그리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요거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요 똑같다 대리인이 하는 거랑 요거랑 똑같다 구조가 아셨죠 그리고 본인과의 사이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기초적 내부관계가 있는 것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서 이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복대리가 나오면 언제나 표현대리가 돼 언제나 돼 요건 시험으로 아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복대리권 소멸 나왔는데 이게 대리권에 의존하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요? 이미 대리니까 철원으로 갈 수 있죠 숙고냉이 철회 요걸 간혹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요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아까 우리 본사의 대사승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갔어 그 얘기 했죠 그 얘기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묵권대리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 묵권대리는 사례 문제로 매년 출제가 되죠 사례 문제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봐보세요 우리 병하고 대리행위를 했는데 이 대리권이 없었대 말이에요 대리권이 없었어요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대리권이 없으니까 묵권대리 이렇게 되는 거죠 묵권대리 그러면 본인한테 효과가 생기지 않죠 무효 이렇게 된다 특히 이제 이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은 봐보세요 이 본인이 이 본인이 추인을 했더니 추인을 했더니 어떻게 되어버려 소급해 수유가 되죠 소급자 빼면 틀린 말이다 소급해 수유가 된다고 그 다음에 추인을 거절했더니 어떻게 되요 무효로 확정적 무효다 무효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효를 뭐라고 한다고 유동적 무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 병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상대방 병은 최고할 수 있죠 최고인데 최고는 독촉하는 거예요 너 어쩔래 추인할래 거절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독촉하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는데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이건 안 따죠 어쨌거나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할 거니까 악의자가 물어보는 것까지 말릴 필요는 없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최고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면 확답한 대로 가자 근데 이제 확답이 없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이게 발신주의야 발신주의 우리 경매에 시달리면 발신구자라고 그랬죠 거기서 발신주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고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이게 의사의 통지로서 법률행위가 아니고 둔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한다고 둔법률행위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의사 표시면 법률행위죠 그런데 의사 표시가 아니고 의사의 통지라니까 둔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이라고요 법에서 이렇게 적어놨다니까 거절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됐죠 아주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어 철회권 인정이 되는데 이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의인 때만 악의인 때는 인정하지 않아 알고도 이런 묵권대리 행위로서 계약을 맺으면 본인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뜻인 거죠 기다려라 그래서 악의자가 철회할 수는 없다 선의자만 할 수 있어 시험에서 이게 많이 나오죠 악의자가 최고할 수는 있어 악의자가 철회를 못해 물론 철회는 이거를 본인한테 할 수도 있지만 묵권대리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 철회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 이게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봐보죠 이 최고나 철회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 있기 전까지만 무슨 말이냐 이미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럼 최고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최고는 물어보는 건데 너 어쩔래 물어보는 거라니까 이미 대답했는데 뭐하라고 물어봐 또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 있는데 철회할 일이 아닌 거죠 됐죠 근데 이제 최고를 했을 때는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을 할 수 있겠죠 안 하면 거절 철회해버리면 확정된 무효가 됐잖아요 그 뒤에 추인하는 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추인 거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놓고 좀 더 봐보자고요 우리 을병 는 데 본인의 추인권과 관련해서 본인이 추인권 추인 거절권 여기에 있는데 이 추인이나 추인 거들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고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고 또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고 승계인 지금 정한테 넘어가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을이 무권대리인이라니까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한테 할 수 있다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묘우면 잊어버려 그림으로 좀 떠올려 보시라고요 그림으로 떠올려 보시면 쉽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가요 봐보세요 상대방이 철회를 했어 그 뒤에 본인이 추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처리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추인했어 처리하면 안 되죠 둘이 했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렇게 철회를 했더니 야 내가 보통 이 을이 가까운 사람이다 그랬죠 우리 애한테 이미 내가 추인했거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병이 알 때까지 즉 알기 전까지는 그 추인한 것을 상대방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철회할 수도 있죠 진짜 그렇게 했더라도 상대방이 알았어야 돼 상대방이 알게 해줘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인과 관련해서 한번 봐보자고요 추인과 관련해서 추인을 할 때 전부 추인을 해야지 자기 마음에 드는 일부만 추인하면 돼야 안 돼요?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된다 물론 상대방이 동의를 해요 상관없죠 동의가 없으면 그런 거 안 된다니까 아니 예를 들면 봐보세요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병은 여러 가지 다 계산해서 이런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거면 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려 김밥에서 맛있는 거만 지가 딱 골라먹고 나머지는 싹 빼버린다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전부 다 해야 돼 추인이 있으면 물론 상관없죠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관없죠 그런 게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추인을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묵시적 추인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뭔가 추인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었어야 돼 행위가 있었어야 돼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을 갖고 왔는데 매매 대금을 수령해 그런 거 뭐예요? 추인을 할 거니까 지금 돈을 받은 거잖아요 변제라고 막 독초구를 하니까 기한 유예를 요청해 기한 유예를 요청한다는 것은 추인하는데 날짜를 좀 늦춰달라 봐달라 이런 뜻인 거잖아요 이런 건 추인이 된다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추인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어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어 고소할 일인데 고소를 안 하고 있어 또 민사소송을 제기할 일인데 민사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이런 건 추인이 아니라고요 됐죠? 그래서 뭔가 행동이 있었어야 돼 액션이 있어야 돼 액션이 없으면 아니라고 됐죠? 항상 우리가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꼭 지금 걔들이 예뻐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확 받아버리고 싶지만 그냥 참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그래서 이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있어요 본인 추인은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상속인도 할 수 있어요 추인 거절도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할 수도 있다고요? 상속인이 할 수도 있다니까 왜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다 승계를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있어 예, 예, 예 웬수야, 웬수 그 웬수가 대리권 없이 아버지 집을 팔아버렸어요 팔고 등기까지 넘겨줬죠 그럼 이제 아버지가 화병 나자 면수 화병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병 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사실 그 아들 독자밖에 없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나중에 못 넘기겠다고 이렇게 나오네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돼야 안 돼야?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금반의 원칙 신이치 기반으로 안 된다 원래 그 사건은 이거예요 정한테 야, 네 거 아니니까 등기 말 써야죠 너 네 거 아닌 걸 점유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하네 라고 청구를 한 거야 그런데 그건 뭘 전주를 한 거야 지금? 추인 거도를 전주를 한 거죠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른 상속인이 만약에 있다고 보세요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그 웬수만 안 되는 거야 그 웬수가 지금 의리다 웬수는 가까이 드라니까요 웬수는 가까이 있어 그래서 대리 권한 없이 그 다음에 상속한 후 이 말이 나오면 아, 웬수구나 아버지가 화병 나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본인이 추인을 안 해줘요 추인 거절을 해버려 그러면 이때 이제 상대방 병은 무권대리인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을한테 병이 책임을 묻는데 이때 계약 이행해라 을도 할 수 있는 경우에 또는 너 손해배상 해라 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해서 상대방 병이 선택해서 한다고 자신의 선택 그러면 틀려 무권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이 선택한다 근데 이제 봐보세요 이 상대방도 이 책임을 묻으려면 이 사람한테 대리권이 없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상선무 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무권대리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권대리인 이 사람이 능력자에 대해 제한능력자면 안 돼 그런데 이 무권대리인 책임질 때는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지는 거예요 과실이 있든 없든 그래서 이걸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이걸 한번 정리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지금 아까 우리 말씀드린 그런 사례인데 본인한테 추인권 추인 거절권을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추인을 하면 소급회수요 거절하면 확정정비로 바뀌어 상대방은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는데 최고는 악의자도 할 수 있어 철회는 악의자가 안 된다구요 그런데 이제 최고를 했는데 확답을 하면 확답한 대로 돼 확답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발신주의예요 철회하면 확정정비가 되죠 이렇게 되시고요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본인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하는데 이 추인권자는 본인도 되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 여기서 상속인이 나온다는 것은 본인이 안 계신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상속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추인이나 추인 거들을 묵권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할 수도 있고 승계인한테 할 수도 있다고 을한테 할 수도 있고 병한테 할 수도 있고 정한테도 할 수 있다니까 어쩌죠? 이 구조다 봤죠? 그런데 이걸 묵권 대리인한테 했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상대방이 알 때까지 즉 알기 전까지는 그걸 대항을 못한다고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철회할 수 있다고 원래 추인한 뒤에는 추인한 뒤에는 철회를 못하자 추인해서 이미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데 철회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그걸 묵권 대리인한테 했을 때는 상대방한테 야 내가 이미 우리 애한테 추인했거든 이 말 못한다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알게 해야 돼 아직 몰랐어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있어? 철회할 수도 있어 장난칠까봐 상대방이 철회했더니 야 내가 우리 애한테 이미 추인했거든 이 말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쓴 거라고 아셨죠? 그 다음에 추인 방법에서 추인은 전부 추인을 해야지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면 안 된다고 일부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목시적 추인인데 목시적 추인은 이 행동이 있어야 돼 대금을 받는다든지 또 달라고 하는데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런 거야 근데 가만히 있는 건 추인이 아니라고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 형사 고소를 안 했어 민사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추인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인 거절도 마찬가지로 본인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 상속인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상속인 중에서 봐보세요 대리권 없이 잘 보세요 대리권 없이 상속한 후 이 사람이 상속인이 됐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왼수라니까 왼수 대리권 없이 상속한 후 그러면 빨리 뭐로 읽으라고 왼수 잡아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왼수라니까요 아셨죠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이 지가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못 넘기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한입으로 두말하는 거라니까 금반환위원칙에 반해 신의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 끈반환 청구를 한다니까요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런 거 이게 지금 추인 거절을 전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최고는 악의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발신주의다 이거 최고는 의사의 통제로 중범전행이다 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다 봤죠 특히 악의자가 최고할 수는 있어 악의자가 철회는 못해 그런데 이게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한 뒤에 철회하면 안 되니까 다 이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묵권대리님의 책임 본인이 추인을 안 해주고 추인 거절해버려 그러면 상대방이 묵권대리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상할수면 안 돼 그러니까 상선부여야 돼 그런데 제한능력자한테는 안 돼 능력자여야 돼 능력자 그러면 행위능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야 무과실 책임이야 그런데 이 책임을 묻는데 누가 선택해서 상대방이 선택에 따라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해두시고요 그러면 묵권대리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표현대리하고 조건과 기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쉬죠 아멘